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 CSU는 2024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리케인의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CSU는 매년 그에 발생할 허리케인 숫자를 대체로 증악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CSU의 예상은 허리케인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나 관련 회사 등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4년도 CSU가 예상하는 허리케인의 숫자입니다. 대서양에서 허리케인이 매우 활발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대 폭풍이 평년에는 14개 발생하고 허리케인이 7개 그 중에서 카테고리 3 이상의 메이저 허리케인이 3개 발생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에는 열대 폭풍이 23개 그 중에서 허리케인으로 발달하는 것이 11개 그리고 카테고리 3 이상의 메이저 허리케인으로 발달하는 것이 5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에는 열대 폭풍이 20개 발생했고 그 중에서 허리케인이 7개 메이저 허리케인이 3개 발생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메이저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태풍과 허리케인은 풍속이나 풍속 측정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대서양의 열대 폭풍이 아시아의 태풍에 해당합니다. 허리케인이 태풍 중에 해당하고 카테고리 3 이상의 메이저 허리케인은 태풍 강 또는 매우 강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는 열대 폭풍부터 이름을 붙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태풍부터 이름을 붙입니다. 한편 올해는 아시아의 태풍 발생수에 대한 예상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은 평년에는 연간 25.1개가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일본의 기상전문 포털 웨더 뉴스가 태풍 예상 숫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웨더 뉴스는 태풍이 29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작년 2023년은 결과적으로 태풍이 17개 발생해 그쳤습니다. 태풍이 매우 적게 발생한 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적었던 작년에는 4월 5월 6월에 태풍이 하나씩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태풍 발생이 많았던 해와 적었던 해의 순위입니다. 작년 2023년은 태풍 발생이 17개로 태풍 발생이 적었던 해의 랭킹 3위에 들어갔습니다. 웨더 뉴스는 29개로 예상했는데 결국 17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웨더 뉴스에서 아직까지 예상 태풍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이 기상 날씨입니다. 그러나 해면 수원이 높은 것은 대서양뿐만이 아닙니다. 태평양의 해면 수원도 매우 높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은 수의 태풍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호주 북동쪽에 카테고리 1의 사이클론 올가가가 구름을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둥지라고 할 수 있는 북방구 필리핀 부근 해역은 현재 조용합니다. 아직 구름이 모여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면 수원이 충분히 높은 만큼 일단 구름이 모여들면 빠르게 태풍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태풍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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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